컴온 파인덤니 신구해주칸 저는 거기 가보고 싶었어요 저는 거기 가보고 싶었어요 네 어디야 어디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사 안하냐? 아 인사 죄송합니다 미찬이와 핑뽀의 사소한 행복 오늘도 열심히 세상을 살다 온 미찬이와 핑뽀 내가 좀 고민이 있어 왜? 뭔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지 음 좀 고민이 돼 음 미찬 너는 이미 충분히 너무 잘해 그리고 행복이란 건 답이 없는 것 같아 응 항상 날씨가 쨍쨍하다가도 흐려지고 눈도 오고 비도 오듯이 그게 더 자연스러운 인생이 아닐까 싶어 그렇지 핑뽀야 왜? 요즘 너의 행복은 무엇이야? 나는 이렇게 미찬이랑 자기 전까지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 나의 행복인 거 같아 그러구나 ㅎㅎㅋㅋㅋ 그렇구나 솔직히 나는 행복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박을 갖다 보니까 이것저것 놓치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지금 잠들기 직전까지 얘기하는 것도 정말 사소한 행복이라고 난 생각을 해 난 너한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이건 북 Grene'니까 여기 보다 시켜야 돼 아이 귀여워 일단 핑퍼 나는 너가 나와 함께 있어서 정말 허리가 핑포 얼마나 흰 거야 고맙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가 나와 그냥 이렇게 친하게 지내주는 게 정말 나에게 큰 행복인 것 같아 어우 울컥 완전 고마워 부끄러우니까 저기 가줄래? 침대에서 내려오지 말아줘 죽었다 혹시 자는 거 아니지? 저 혼자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같이 지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덕분에 저는 늘 항상 웃을 수 있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 친구들도 저로 인해서 항상 웃었으면 좋겠고 늘 행복했으면 좋겠고 평생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리를 질러주세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위찬이와 핑포의 사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아 귀여워 잠시만 잠시만 우와 신기해 안녕 이런 느낌이었구나 나 티비 나오는 느낌 그럼 일단 먼저 인사부터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어? 인사 합이 안 많은데요? 둘 셋 빌리 뷰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사옹이와 옐랑이의 행복 불명 나는 가끔 힘들 때 이 천장에 올라와서 밤하늘에 피곤하지 아휴 정말 근데 요새 너무 힘들다 사옹이가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어떻게 해 아휴 탁 탁 탁 탁 탁 탁 탁 꽤는 높은 곳으로 올라갔구나 하쨰 아 사옹아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해 요즘 내 이름이 사옹인 게 무슨 뜻인지 알지? 알지 알지 너는 항상 사랑과 포옹을 가득가득 주는 아이잖아 맞아 맞아 근데 내가 그 줄 사랑과 포옹이 없어져 버렸어 나한테 왜 너무 슬프다 아무래도 네가 많은 친구들을 위로해 주고 사랑과 포옹을 다 줘버려서 그 힘이 없어진 게 아닐까? 그런가? 나는 너의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슬퍼 근데 옐랑아 응 나의 손을 잡아줄래? 응 옐랑이는 요새 힘든 거 없어? 옐랑이는 힘든 거 없어 왜냐면 오오오오오 눈물 날까? 뭐야 아니야 계정아 힘든 거 없어요 계정아 계정아 잠깐만 이렇게 끝났나고요? 그러니까 약간 드라마 보는 것 같다 다시 다시 궁금해요 다시 옐랑이는 힘든 거 없어 너무 좋은 사람들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서 나는 힘든 거 없어 그래서 널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하하하 근데 그거 알아? 뭐야? 옐랑이가 나한테 이렇게 위로해 줘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포옹이 다시 생겨났어 진짜? 그럼 내가 안아줄게 좋아 혼자서 많이 힘들었지? 으으으으응 아니 아 잠깐만 으으으응 하하하하 하나도 안 힘들었어 옐랑이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내가 힘이 깜짝났어 맞아 내가 여기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 나보다 더 높은 곳이 있었거든 당연하지 하하하하 어쨌든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하고 앞으로도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좋아 좋아 엘랑아 응 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내가 할 말이야 고마워 하하하하 나도 거기 껴도 되나? 당연하지 나도 성공 한 번 해줘 성공 당연하지 성공해줄게 성공해줘 와 해피엔딩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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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난리 났다 머리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감격받아가지고 하하하하 미션이 있었잖아요 미션이 있었는데 미션이 또 있었는데 딱 시작하기 전에 맞다 만보기 미션 8천 걸음을 채워라고 했는데 얼마나 늦나요 지금? 맞춰보실래요? 하하하하 까마득해요 까마득해요 하하하하 까마득해요 까아 이걸 혹시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채우셔야 채우셔야 오늘 집에 못 가나요? 못 가... 여기 제자리에서 띄우면 돼요 띄까요? 띄까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슬쩍 뜯으면 찍어볼게요 아 이거 얼마인지 얘기해줘야 되나?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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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54 그래도 많이 했다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적입니다 이거 그러면 약간 우정 테스트 느낌으로 알지? 네 하하하하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아 진짜 이렇게 저희 빌리를 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아 쏘라 씨는 신경 쓰지 말아 주세요 너무 열심히 열심히 아하하 너무 신경 쓰이는데요? 아 네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올라가고 있나요? 저라고 있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그래서 오늘 너무 재밌었고 제가 사실 좀 너무 아쉬웠던 게 또 못 웃겨드린 것 같아가지고 아니 왜요? 이렇게 개그심이 계속 사실 욕심이 있네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하하 오 넘겨도 될 것 같아요? 아 파이팅 파이팅 어 넘기면 안 될 것 같은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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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 Isso 전 Space redistribvention 260 저는 거기 가보고 싶었어요 전 there 어디요? 거기가 제일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진짜 일본 갔었을 때처럼 dunno 숫자가 조금 양심이 없는데 괜찮아요 열심히 해서 계속해서 돌아 봅시다 웃 hypothes 제가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올라가네요? 오케이! 오케이! 혹시 다음 골목 이런 것도 있나요? 빠라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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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세요 언니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 누가 높은 숫자 골랐어? 나 안 해, 내가 26조 원 언니! 언니가 제일 높았어요 26이라는 숫자를 한 번 저희가 8천을 넘겼습니다 와! 무려 8,016! 16 아 잠시만 그러면 수아 씨 허리 한 번만 차주시겠어요? 네 아 한 번만 한 번 차시고 앉아주세요 그냥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아 저희가 만보기가 있었죠? 만보기 미션 있었잖아요 아 맞아, 만보기 미션 있어요 잠시만, 자리 다시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진정 진정해 오케이 오케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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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이렇게 일단 우리 비비한테 박수 한 번씩 아 근데 저의 그 만보기 있지 않았어요? 아 맞다 미션 있었지? 아 여기가 뭐야? 근데 우리가 그게 몇이었지? 몇이었지? 8천이었어 8천이었는데 무려 8천 나는 한 6천이라고 생각합니다 6천? 6천 아니에요 저희 빌리는 8천 넘었다고 봐야죠 이건 뭔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뭔가 잠깐 본 게 6천의 숫자래 아 진짜요? 아 그래서 저희가 막 천에서 막 하고 싶어 그러니까요 뭔가 구석에서 하고 싶어 같은 느낌이 있는데 몇이죠? 와우 무려 8천 7.6 8천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8천 넘으면 태그 아 태그는 태그 인거 봐 바로 태그 곧바로 태그 아 둘 셋 빌리빌리빌리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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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이런 식으로요 카메라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